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크게 두 시간, 두 타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칠판이 있으면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칠판이 없으니까 말로 할 테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첫 타임에는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사도행전이 나와 있는 성경적인 전도 크게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에는 이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첫 번째 단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 교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제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다섯 가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일어난 전도운동입니다. 성경 진명을 잘 아신다면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첫 번째고요.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부터 진행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바나바와 바올을 통해서 이 바올이 등장하면서 전도운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세 번째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마게도니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입니다. 네 번째는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지금 이 아시아는 한국에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때 지명으로 아시아를 뜻합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 같은 도시였어요. 이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로마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사도행전 28장, 로마에서 1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올,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올 중심으로 일어났던, 크게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5가지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시간에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다섯 가지 전도운동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설명을 이 시간에는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 쉬고 두 번째 시간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1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되니까 1단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내일을 좀 설명할 거고요. 모레는 그걸 정말로 소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이애미 멤버들 붙잡고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애미는 다음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여러분, 사도행전을 웬만큼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키는, 키의 성경구절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왔네. 아, 왔네. 누구를 쓰는 것만 있으면, 의자 있으면 되니까. 의자 하나만 가져와요. 아, 있는 모양이네.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져온 느낌으로. 음.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네. 동농에서. 동농에서. 그러면 가까이 넘어 앉았으니까. 이거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안 옮겨도 돼? 약간만 뒤로 가자. 약간만. 오케이, 됐습니다. 굿. 욱간 부터행점 덕학어 예림. 기다리고 있을 테entre. 여러분, peripheraljon 1장입니다. 요거andan quê? 의자. 예. 개 disintegrati구 양쪽이구나 이게 자 광희야 내가 쓰는 것보다 네가 써야 되니까 이거 하나를 더 달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전도운동 하나는 마가다락방 중심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입니다 네 번째는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마가다락방에서는 주로 베드로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죠 사도행전 11장부터 특별히 13장부터 안디옥교회에 바울이 등장하면서 전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무슨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 가부부 이게 바울 자체가 전도운동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 아시아 전도운동은 한 단계 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운동 펼치했는데 두 해만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제 말을 정말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결국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스 16장에 보면 바울이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한 20몇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결국 약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영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전도를 해요 전도가 발전이 안 돼요 자기 방법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가 무슨 전도가 필요하냐 성경적인 전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고만 하려면 성경적인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만 있으면 세계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녁마다 지금 며칠 동안 얘기할 올바른 복음이 있으면 세계보고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전도해야지 세계보고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준비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시대적인 증거가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역과 멕시코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전 세계에 복음과 누가 복음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보시거든요 누가 전도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전도하느냐 지금 그거 보신다고요 한국에 유명한 조용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인 성도수가 얼마 되냐 약 70만 명 돼요 교인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어마어마하죠 한국에는 성도수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꽤나 많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이 저기 인도 같은데 집회하면 모이는 사람이 몇 명씩 모이냐 50만 명씩 모여요 대단하죠 여튼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거 집회하고 나면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전도운동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집회로 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병 낫는 일도 벌어지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 집회를 주관한 교회가 좀 부흥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걸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대단한 목사님 와가지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걸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만 명 모여서 집회하는 것보다 이 모임이 더 중요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복음과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녁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들으시고요 제가 확신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당장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로베르토 목사님 사모님 간식을 잠시 어제 차 타고 가면서 들었어요 지난 한 2,3개월 전에 레온에서 집회하고 나서 지금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서 최소 하루에 한 명 이상씩은 예수님 구주를 영집한 일이 자기한테 계속 일어나고 어떤 데는 두 명 가지고 말씀운동 시작했는데 지금 한 17명 모인다면서 간증을 하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당장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게 되면 할 말이 있거든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쩌란 말이냐 계속 성장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이 지역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멕시코 전체 살릴 수 있도록 중남미와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예를 드리고 싶지만 예를 들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딱 성경적인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소화할 줄 믿고요 차후에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작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났던 이 전도운동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 두 번째 타임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각각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생명운동이 터졌어요 안되는 생명운동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어느 정도는 벌어지냐 삼천 제자가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벵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오천명이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에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사 중에 한 명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숨겨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 한 명이 갔는데 사마리아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같은데 보니까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일꾼들이 막 이렇게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생명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두번째 특징이 뭐냐면 생명운동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죠 120명 기도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십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120명이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3천명, 5천명 이런 사람들 붙여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말씀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생명운동이 일어난 사람들 통해서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녀를 놓고 낳아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운동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올바로 일어나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말씀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 이 전체가 주로 평신들 중심으로 일어났다 목사만 전도하는 분위기 가지고 세계보건 못합니다 사회적자 몇 명이 하는 전도운동 가지고 세계보건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세요 그 대표적인 멤버가 사도양전 6장 보면 7,14가 세워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과 필립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드러난 사람일 뿐이고 이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야 되느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말씀운동을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평신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세계보건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이번에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림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 다음 그 다음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시죠?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양전 8장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유대인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계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양전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엄마만 유대인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양전 2장에는 15개 나라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도양전 8장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사람들한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 주의 손이 보이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 안디옥교회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글을 이제 저 이 베드로한테 예루살렘이 있는 베드로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중요한 일꾼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와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교회를 계속 돕다 보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바나바가 한 명의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안디옥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한 명이 필요하다 이 이방인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하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 이 사람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자기 길리기아 다소까지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설득을 하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이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고 같이 안디옥교회를 오게 되죠 그러면서 더 큰 응답이 막 시작됩니다 안디옥교회가 굉장히 크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교회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말고 교사가 세 명이 더 붙게 됩니다 다섯 명의 리드가 세워지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성교 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성교운동을 떠나기 시작한 게 이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운동을 사도행전 13장 14장 일으킵니다 바울의 1차 성교여행, 2차 성교여행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기에서 특징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전도운동으로 해석하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내에 제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 숨어있는 제자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바나바가 숨어있는 바울에게 메시지를 줘가지고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또 안디옥교회에 숨어있는 제자들 중에 아주 괜찮은 제자들 나머지 세 명을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키중의 하나가 뭐냐면 교회 속에 제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장적인, 첫번째는 현장적인 부분이라면 두번째는 이 전도운동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숨어있는 제자가 있어요 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줘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끌어올리는 사역이 두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 만남에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바나바가 바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 팀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만남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이 두번째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났던 특징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 얘기도 전달하겠습니다 왜 저리 못 알아들일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팀의 응답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는데 전도운동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팀이 갈라디시잖아요 새로 바울에게 붙었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신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이 붙습니다 계속 팀으로 움직이죠 이게 전도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여튼 안디옥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내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갔냐는 현장으로 들어간 거죠 현장에 숨어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름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전도 전략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전도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주로 특징이 뭐냐면 전혀 없는 무용고 현장에 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 자세하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할 때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제자를 붙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라면 초등학생을 붙이겠죠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대학교수의 능력이 있으면 대학생을 붙이겠죠 올바로 전도운동이 준비되어 있으면 전세계 어디 가든지 이런 제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집이 나와 집 이름이 나옵니다 전도운동을 주로 어디서 진행했냐 이 사람은 집에서 진행합니다 집이 단순한 집이 된 게 아니라 미션홈이 된 겁니다 올바른 일꾼 훈련을 전부 어디서 했냐 숨어서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이 전부 뭐가 되냐 교회가 됩니다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눈바에 집에 있는 교회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완전 교회가 된 거예요 집에서 중요한 일꾼들에게 일꾼 훈련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직 역량이 그 집에 가잖아요 집 자체가 중요한 전도 전략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무용고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 찾습니까 이게 마게도니아 전략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찾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 없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한두 번 메시지 정도 할 그거 가지고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기 위해서 20년 이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 목회도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전도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몇 년 동안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확신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다음 주에는 과태말라 가고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이애미에 가서 저희가 카르도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카르도나 목사님 같은 비슷한 목사님을 뉴질랜드에서 또 만났습니다 아시아에 또 이런 분이 중국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 작년에는 10개 나라를 갔다니까요 올해는 20개 나라 이상 갑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교회 어떻게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가 왜 이렇게 자꾸 자리를 비우는데 교회 잘 돌아가냐 제가 우리 성도들 같이 왔어요 물어보세요 교회 잘 돌아가는지 훨씬 잘 돌아갑니다 목사가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멕시코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제 목사님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보냈어요 어제 찬양하는 거 찍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보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다 찍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보고 세계에서 다 볼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수년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던져보고 반응 있는 곳 반응 좋은 곳으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 단계 영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깁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이 사람들을 전두운동 시켰습니다 2년 동안 시켰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는 이 복음을 듣더라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전달되버린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전두운동입니다 두란노에서 펼쳐진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전두운동입니다 지역 전체가 전체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전두운동이 일어났죠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걸 가지고 전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초청전도 많이 하시죠 공연하면서 많은 사람들 모시죠 대부분 그러고 나서 끝일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공연해보고 문화활동해봐야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문화 전략을 펼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공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온 사람들이 다 바뀔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에 이런 응답받는 전두제자를 딱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문화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역 전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전두운동입니다 로마스 16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나와요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재무장관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끼치던 인물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큼 응답받는 인물이었고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예요 다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에 자기 교회 세워놓고 로마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교회 세워서 성공해놓고 로마로 온 겁니다 세계보건바 하려면 미국은 장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과 한나라 전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응답받아놓고 그리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 이름에서 로마가 정리가 됐어요 전도운동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에 제일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 목차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다섯 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엄청난 내용이 숨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돕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한테 전달되어야 돼요 아무 내용 없이 멕시코 살리자 그게 아니라니까 세계 살리자 그게 아닙니다 세계 살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죠 이거를 제대로 펼쳐낼 수 있는 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왜 애플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성능과 디자인이 끝내주고 난 내용과 그 다음에 전략 이게 있어야지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는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리더니까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첫 타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전도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응답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응답에 대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 15분, 10, 15분, 10, 15분